1. 공식 한 줄 딸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 공들에서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이지. 안녕하세요. 이재성의 게임도 수학도 잘하는 1등급 학부모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오윤회 씨와 함께 게임과 수학을 모두 다루려다가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은 수학만 떼서 수학 특집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학생들을 괴롭히는 소포자 양산의 주범, 소금물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재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금물 문제를 특집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소금물 문제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큰 대기업 입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공공기관 입사 시험에도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도 좀 괴롭히는 대표적인 수학 문제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입사,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까지 괴롭히는 그런 문제군요. 이게 삼성그룹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프리법보다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원리대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수학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여러 가지 수학 관련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 부분은 요령을 기반으로 한 빨리풀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킬, 마이툰은 어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없이 요령을 익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 하면 최근에 우리 왜 킬러 문항을 없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작년에 시끄러웠죠. 그런데 며칠 전에 모의고사가 쳤는데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이. 지난 화요일에 육평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육평에 보면 킬러가 없는데 어렵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많이 봤던 유형이 아니라 뭔가 유형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유형을 바꿔도 풀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킬러는 아닙니다. 그렇죠.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조금 바꿔도 그 개념으로 원리에 따라 풀면 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시험을 쳐서 입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돼야 된다. 적어도 과거에는 개념을 알아도 풀기 어려운 이게 킬러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부 당국에서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개념을 알면서 달라진 유형을 극복해내는 거 이게 이제 수학의 도전 과제가 된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담사 전문기자님 서 기자님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중상 정도의 수학 실력이라고 하고 아 아닌데. 네. 한 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 번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님 한 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딸이 5학년이어서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아까 미리 조금 봤는데 요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농도가 10%인 소금물 300g이니까 여기서 50g의 물을 증발. 그러면 소금물이 300이고 진화기가 10%니까 소금은 30g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요게 보통은 소금물을 증발시킨다고 하는데 물을 증발. 증발하면 소금은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50g의 물만 빼야 되는데 여기 300g에는 30g의 소금도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70의 물하고 30의 소금이 있는데 여기 30g의 소금이 또 있는데 여기서 물만 증발시키니까 그래서 물 50이 날아가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 진화기가 20%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더 들어갈 소금을 X라고 하고 그리고 옆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20%니까 100분의 2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250이고 어차피 5개 중에 하나니까 250이면 여기가 50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g을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제 수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전체적인 문항은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느냐 일단 세 줄의 문장인데 지금 맞고 틀리다는 별개로 하면 수식으로 나타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가 9, 세로가 9인 정사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 곱하기 9를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죠. 우리가 말로는 가로 9, 세로 9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렇게 말은 길지만 수식으로는 9 곱하기 9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본다 그러면 처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변화된 게 B가 있는 거죠. 네. 항상 수학 문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 있고 변화가 있다. 자 그럼 변화되는 행동만 하나씩 본다 그러면 자 변화되는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물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변화입니다. 네. 또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소금을 더 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으로 바뀐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는 것은 물을 정발시키는 게 하나가 있었고 소금을 더 넣는다. 그러니까 몇 그램을 정발시키느냐 얼마를 더 넣느냐 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결정적으로 그래서 10%가 몇 프로로 바뀌는 겁니까? 20%로 바뀝니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농도가 20%로 바뀌었죠. 네. 이런 행동을 해서 네. 그 행동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물을 물을 날린다. 물을 증발시키는다. 증발. 네. 두 번째는 소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 다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네. 두 가지밖에 없네요. 네. 자 그러면 물이 바뀌고 소금이 바뀌죠. 네. 그럼 처음에 물이 얼마가 있고 소금이 얼마가 있는지만 확인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 상태에서 건드린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럼 처음 상태로 오면 혹시 퍼센트가 뭐죠? 100분율이라고 배웠습니다. 퍼센트가 뭐냐 그러면 100%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는 1. 1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게 정의 약속입니다. 우리 게임할 때 가령 점핑을 하려면 뭘 눌러야 되고 뛰어가려면 뭘 눌러야 되고 처음에 안내가 돼 있죠. 그 약속이죠. 예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축구게임인데 슛 하려면 어떤 뭘 눌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약속이듯이 100%는 1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렇죠? 100% 그러면 10%는 100% 곱하기 뭘 하면 10%가 됩니까? 1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10분의 1하고. 그러면 10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10이죠. 네. 그럼 1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랑 좀 다른 거는 한자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러네요. 잘 안 믿기시겠지만. 아 맞네. 그래서 100분율 이 말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게임 세대, 디지털 세대는 야 100%가 1이야. 응? 100%가 1이야. 그러면 양변에 10분의 1을 곱하면 10%는 10분의 1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니까 1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10%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이었죠. 네. 그러면 소금물 300g에서 10%니까 소금이 얼마라는 겁니까? 300에 10% 10분의 1이니까. 그렇죠. 30g. 네. 네. 그러니까 소금물 300g의 10%가 소금이니까 소금은 처음에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g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30g.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20%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소금물 양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야 되겠죠. 소금물은 뭐하고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소금과 물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네. 되는 겁니다. 처음에 300g의 소금물이 있었죠. 네. 자 요게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물을 50g을 증발시켰죠. 네. 그러면 소금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물이. 250g으로. 50g이 줄겠죠. 그다음에 소금을 더 넣었죠. 네. 소금을 더 넣었는데 소금 드는 양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X라고 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금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넣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 과정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그렇죠. 보십시오. 50g의 물을 증발시켰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렇죠. 뺐으니까. 증발이니까 날아갔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금을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상황에서 소금물을 놓고 보면.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더하기 뭐인 거죠? 소금 더하기 물입니다. 그렇죠. 소금 더하기 물이 되는데. 처음에 300g에서 50g은 줄고 Xg은 늘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상태의 소금물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렸구나. 300 빼기 5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소금도 더해지니까. 네. 딸한테도 가르치면 안 되겠다. 자 그러고 위에는 소금만 와야 되겠죠. 소금. 소금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0g에서 늘어났죠. 네. 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여기가 20%가 되어야 됩니다. 20%가 됐다라는 거죠. 네.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소금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소금물, 소금. 플러스 2가 됐죠. 그런데 소금만 놓고 보면 소금은 30에서. X만큼만 더해졌다. 그런데 이게 20%다. 그럼 다시 돌아왔죠. 네. 20%면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십 분의 이 입니다. 십 분의 이니까 오 분의 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지어 볼게요. 예예예. 딸한테 망신이네. 아 소금이 더해지는 거를 제가 생각을. 아 뭐 변명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옮기면. 네. 이거는 제가 풀 줄은 아는데 떨리네요. 4X가 남고 이쪽이 100이니까 아 제가 아까 잘못 구했군요. 25g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거꾸로 확인해 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최종 검증을 한번 해 보시죠. 어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될까요? 여기 25g이 등장했으니까 그랬을 때 20%가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거꾸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300g이었을 때 30g이 소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소금은 30g 더하기 25g이니까 소금은 전체 55g일 거고요. 음. 그리고 처음에 300g에서 소금을 300g에서 50g을 증발시키고. 5자가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Xg을 더해야 되는데 X를 제가 25g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25라고 하면 300 빼기 50 더하기 25니까 전체 275g이 나옵니다. 5는 25, 2 올라가고 275g 맞습니다. 맞죠? 네네네. 자 그 우선은 이제 빨리 풀기 이전에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걸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10% 소금물 300g에서 50g의 물을 증발시키고. 네. 25g을 더 넣으면 몇 프로가 되느냐. 사실 이게 처음에 가르쳐야 될 거죠.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께서 그걸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죠. 네. 풀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5학년 문제인데. 어렵네요. 어렵죠. 아 그. 어렵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자녀분들의 교과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정치 일정은 잘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연이 있으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네.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5학년 과정에서 뭘 제일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 물은 있죠. 네. 그 다음에 진화기가 있죠. 네. 소금 있죠. 네. 물 있죠. 네.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금과 물이 바뀌면. 자 소금하고 물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바뀌는 것이 진화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농도가. 네. 진화기가 바뀔 겁니다. 이거는 한자로는 농도라고 하죠. 이것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물을 변화시키면. 따라서 바뀌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진화기입니다.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함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 그 함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갖는 의미라고 하면. 자 사람들이 살아나가면서 이 농도는 의미가 있겠죠. 네. 진화기를. 네. 그런데 이 진화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뭐다? 소금하고 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진화기. 이렇게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관계라 그러잖아요. 아 예. 뭐가 바뀌면 뭐가 같이 따라 바뀌고. 네. 그러니까 수학을 한마디로. 수학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fx 그거 나오면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여기 탐사 프로 같은 거에 보면은 항상 피디들이 그러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 그래서 뭐 천공 이런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천공이 과연 대통령 내외의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거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초 문제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학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이게 나중에 가면은 함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 그 함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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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 2에 와서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물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금과 물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을 겁니다 예 자 이번엔 소금물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역시 농도 문제입니다 그죠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왔죠 소금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네 썩는다는 얘기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섞으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금방에 우리 탐사위자들이 금방에 학습 능력이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또 소금물이 또 등장했죠 네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예 600g 한다 한다 네 소금물을 각각 몇 g 씩 섞어야 한다 썩는다는 얘기는 그냥 더 악입니다 그죠 네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느냐 네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3% 소금물 네 그리고 6% 소금물을 네 더 했더니 4% 소금물이 됐다 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키는 3% 6%를 섞었더니 4%가 됐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우선 서 기자님이 한번 풀어오시죠 네 이게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3% 짜리를 200이 아니고 400g 을 넣고 네 그리고 6% 짜리를 200g 을 넣으면 네 어 딱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예 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쳤다요 아이고 명예회복을 그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 조금만 다른 유형으로 하면 풀기 어려워집니다 아 또 그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예 예 자 개념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 평균 문제입니다 평균 아 네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평균 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써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3% 6%를 섞었다는 얘기는 섞여서 나온 건 뭐냐 하면 3% 6%를 섞으면 평균 얼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의 소금물이 있고 6%의 소금물이 있죠 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600g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금물 를 우리가 그냥 a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소금물을 b 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적으로 식이 하나 나오죠 네 어떤 식이 나옵니까 소기는 어 a 더하기 b 는 600g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학생들에게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의 현상 행위를 보고 네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 내는 게 그렇죠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네 이런 식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네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어서 네 나온 게 600g 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소금물이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그냥 더하기가 되는 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소금물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농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이 문제 키입니다 아일라이트입니다 이거는 더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평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평균이라 그랬죠 네 평균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이 있습니다 네 6이 있습니다 예 이 둘의 평균은 얼마겠습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4.5 입니다 4.5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3 더하기 6 그렇죠 네 그리고 뭘로 나누죠 이게 어 2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4.5 입니다 네 이 2로 나눠주는 걸 수학적으로는 왜 2로 나눠줄까요 2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3은 곱하기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어 예 3이 하나 있다는 아 네 방금 전에 우리 서 기자님께서 2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걸 보고 2개라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수학을 잘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3이 하나가 있고 6이 하나가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문제를 응용을 해서 이번에는 3이 2개가 있습니다 어 네 그죠 네 6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러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어 3 3 6 3개니까 그렇죠 이거 3 더하기 3 더하기 6을 3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3개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 3 6 하면은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 3이 2개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전체 합은 3개인데 그렇죠 네 그중에서 3이 2개가 있으니까 3분의 2가 3이라는 겁니다 아 아 예 어우 지금 뭔가 느낌 같습니다 예 6은 하난데 전체가 3개니까 6은 3개 중에 하난 거죠 네 요렇게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 아 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우리가 해 본다고 하면은 정치에게 자식이 건너오면 이런 거죠 네 일반당은 권리당은 한 표가 네 대의원이 몇 표가 되느냐 아 그거 이거 완전히 맞죠 얼마나 자기의 표가 가치가 있느냐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중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은 2개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평균을 이해를 해서 그래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3 3의 평균이 뭐냐 뭐 3 3 6의 평균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이 2개가 있고 6이 하나가 있을 때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사실은 접근해야 됩니다 맞네요 네 그러니까 3이 하나가 있고 6이 하나가 있을 때는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는 3이 2분의 1을 차지하고 6이 2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가 우리가 A가 있죠 A만큼 있고 네 6%가 B만큼 있습니다 B만큼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나와있다는 얘기는 3%가 600분의 A만큼의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6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이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다 B가 400이 돼야죠 400이죠 네 네 그러면 A의 비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중에 하나 600분의 200 600이죠 네 B의 비중은 당연히 6분의 4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4%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합이 얼마였죠? 600이었습니다 600이었죠 A A 더하기 더하기 6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6은 비중이 600분의 B가 될 겁니다 네 이 결과가 4라는 겁니다 네 이게 4 네 4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6% 섞어서 4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네 이 결과 값이 4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평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네 2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는 평균에 하나가 부족하죠 네 4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많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네 평균이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학생대로 돌아가면 네 선생님 딱 등장해서 우리 반 수학 평균이 50점이다 네 맞네요 그러면 50점보다 위에 받은 사람은 기여를 한 거예요 이 점수에 평균을 올린 거죠 그렇죠 기여한 거죠 50점보다 밑에 있는 학생들은 까먹은 거죠 평균을 까먹었죠 그래서 네 자기 점수에 평균을 뺀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0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하고 6%하고 섞었는데 네 이 3%하고 4%의 평균을 빼버리면 네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네 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2입니다 2가 남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자 형균에서 비중을 모르니까 우리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비중이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A다 네 이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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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하기 2 곱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0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킵니다 이게 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0 2B는 0 네 그럼 양변에 A를 더해 보겠습니다 네 양변에 A를 더하면 여기는 2B가 될 거고 여기는 더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2B는 A입니다 네 A가 되죠 네 그럼 여기 다시 2B가 A니까 네 3A가 얼마가 됩니까? 600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프로그램입니다 A가 2B니까 네 A가 2B니까 네 3B는 600 600 B는 200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그러면 400 400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점수에 평균을 뺀 것들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죠 아 예 뭔가 점수가 남는 과목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런 평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3% 소금물 네 6% 소금물을 섞어서 4% 소금물이 나왔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자 3% 소금물 200g 네 6% 소금물 200g 400g 네 을 섞었다 네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금 전에 우리가 평균 네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네 아 예 잘해야 되는데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문제랑 똑같은 줄 알고 네 틀렸을까봐 죄송해요 자 그러면 네 이번에 거꾸로 하면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거꾸로 이해해 보겠죠 네 3%의 소금물 400g 네 6%의 소금물 200g 네 네 을 섞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금물 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3%짜리가 전체 600g 중에 400만큼 있고요 네 그리고 6%짜리가 전체 600g 중에 200g이 있으니까 네 여기를 계산하면 나누면 3분의 2니까 여기서 2%가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여기서도 2%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4%네요 네 네 네 자 이 과정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소금물 400g 네 6% 소금물 400g 그러면 전체가 400, 200을 담으면 6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비중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네 전체에서 6분의 4라는 거예요 네 네 3개 중에 2개 그렇죠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네 6%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3개 중에 하나입니다 600분의 200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게 평균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의 평균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다 같은 비중일 때만 다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평균이라고 했는데 네 조금 응용을 하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평균을 혹시 학교 때 무슨 평균이라고 우리가 가중치 이런 말 가중평균 그렇죠 이게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아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대부분이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 네 양쪽이 다 똑같은 경우는 많이 없을 테니까 네 네 특히 비율만큼 섞여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뭐 1하고 3의 평균이 2다 이런 거는 무슨 평균이라고 하겠습니까 산술평균 그렇죠 양쪽의 비중이 똑같을 때는 산술평균이고 양쪽의 비중이 똑같지 않을 때는 가중평균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산술하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오히려 가중은 좀 쓰죠 가중치 가중치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은 자 가중평균을 알아두면 네 산술평균은 똑같은 게 가중치가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산술평균이죠 가중평균 중에 하나가 특수한 경우가 산술평균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응용이 돼도 아주 쉽죠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비율만 바꾸면 되니까요 네 문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3% 소금물 200g 네 네 여기에 네 8% 4% 소금물을 등장시키겠습니다 또 등장하네요 네 4% 소금물을 500g 4% 소금물을 네 4% 소금물을 500g 네 네 을 섞으면 몇 프로 소금물이 되겠냐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 예 네 금방 푸실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 전체가 1000g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3%는 전체 1000 중에 200만큼 있고요 네 그리고 6%는 전체 1000 중에 300만큼 있고 네 네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한 4% 소금물은 전체 1000 중에 500만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 아래는 다 1000으로 똑같아서 1000을 쓸 거고요 네 그래서 분모는 1000이 될 것이고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위만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긴 600이고 200 곱하기 3 600이고 여기는 1800이고 여기는 2000이니까 이거 더하면 2400 24400 그러면 1000분의 4400이니까 이렇게 없애고 하면 4.4%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요 어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쉬운데 네 이 문제를 하나 등장시킨 이유가 아까 이제 우리 서 기자님이 네 뭐 이렇게 내분 개념을 썼었는데 아 맞아요 그거였어요 네 하나 더 나오면 이제 못 푸는 거예요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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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두 개 있을 때마다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학의 난이도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결국 이 비중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전체 중에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가 자 삼은 우리 색깔은 그죠 네 색을 만들 때 색을 썩죠 예 그래서 어떤 색의 비중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하는 건데 네 네 자 보십시오 이 전자 칠판에 움직이면 이 색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컴퓨터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숫자밖에 없습니다 아 아 어떤 뭐 RGB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이런 게 다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우리 삼은 색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의 비중을 조정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각각은 뒤에 코드로 가보면 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얼만큼 섞는다고 그렇죠 아 그래서 왜 수확을 하느냐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그러네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네 뭐 이런 다중치의 개념을 통해서 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말로 야야 조금 더 파란색 개통으로 가면 안 돼? 라는 거는 파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이런 뜻이겠죠 제가 또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네 선거가 지지난 달에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후보에 뭐 제가 출마하면 이 정도 득표율도 어렵겠지만 네 네 뭐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전체 인구에 전체 인구가 1000명인데 200명 사는 지역에서는 3% 득표하고 그렇죠 여기 300명 사는 지역에서는 6% 득표하고 네 여기 반이 사는 500명이 사는 지역에서는 4%를 득표했을 때 이 사람의 전체 평균 득표율이 얼마냐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소건물의 문제는 평균 평균의 문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가중평균의 문제다. 가중평균. 그러면 두 개를 썩나 세 개를 썩든 네 개를 썩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열린공감TV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섬유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와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